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 좌파정권에서 노동조합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바람에 이들의 패악질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었고 노조의 잘못된 투쟁 방식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놀라운 얘기가 아닐 정도로 노조의 패악질이 완전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파업이라든가 노조의 패악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며 노동개혁을 천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윤 정권의 노동개혁이 확실하게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올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에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33만 726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짧았으며 근로손실일수라는 것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지고 발생을 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을 한 지표로써 파업기간 중 파업창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해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를 확인을 해보니 56만 357일로서 역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평균인 152만 2545일에 36.8%밖에 되지 않고 있고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76.1%가 줄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는 57.6%가 줄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파업 등의 지속기간도 짧아졌으며 올해 노사분규 한 건당 평균 지속일수가 9일이었고 이와 같은 수치는 2015년도 이후에 가장 짧았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노동부의 평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었다라기보다는 중간에서 패악질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라든가 노동단체들이 공권력에 막혀가지고 지금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행패에 대해서 물렁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이들에게 많이 발목이 잡혔지만은 윤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노동개혁 의지라든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원칙 대응이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노조의 폭력적인 파업 행태라든가 또는 회계공식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불투명했던 회계를 전부 다 개선을 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확실하게 빼놓은 측면이 있어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이 되었다기보다는 중간에 껴있는 이물질을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 같은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악이고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81로써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0.2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려 194배 이상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원조 파업 조장병으로 수십 년 낭패를 겪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근로손실일수가 13일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3배가 높으며 미국이라든가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5배 이상의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2021년 파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생산 손실액만 최소 4조 1400억 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갈등과 반목으로 치르는 간접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유무형의 피해는 추산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 전문가들은 이랬었던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원칙 대응의 힘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윤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으며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지난해 말 산업계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의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 그런 차원이었으며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역시도 노조의 불법 부담 관행에 대한 법치와 원칙 대응의 일환이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에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이 이런 판에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으며 무책임을 넘어서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정부 여당은 야당 측의 이런 횡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해야 할 것이고 경영계도 피해보상 청구라든가 원칙 대응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조라든가 불법 파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동 전문가들은 파업 시 대책을 허용이라든가 노조의 사업장 정거 제한 등으로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노동 개혁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혁이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더욱더 고삐를 조이고 이런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